KBO 리그의 순위 싸움과는 별개로 야구팬들의 관심을 끄는 것이 있습니다. 9월에 열리는 2024년 신인드래프트입니다. 2024년 신인드래프트는 마산 용마고 장현석과 장충고 황준서가 자타공인 빅2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해외 진출이라는 변수만 없다면 각각 하나와 두산의 지명받을 것이 100% 확실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관심은 전체 3번째 지명권을 행사하는 롯데자이언츠가 과연 누굴 선택할 것인가로 쏠리게 됩니다. 이번 시즌 초반만 하더라도 전체 3번의 후보로 정말 여러 선수들의 이름이 바뀌면서 치열한 혼전 양상이었는데요. 청룡기 전국 고교야구 선수권대회에서 경기력이 조금씩 변화되면서 조금씩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중입니다. 롯데 팬들에게 이름이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선수가 강릉고의 조대현, 인천고의 김태견입니다. 조대현은 투타를 겸하면서 강릉고의 에이스이자 4번 타자로서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였고 김태견은 장현석에 이은 최고의 파이어볼로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어서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두 선수 중 과연 누굴 선택해야 될까요? 저는 김태견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예비명단에도 이름을 올릴 정도로 투수로서의 완성도를 인정받기도 했고 밸런스가 잘 갖춰진 하드웨어를 바탕으로 해서 고등학교 2학년부터 팀의 에이스로서 정말 빼어난 활약을 해왔습니다. 2022년과 2023년 평균자 측점이 각각 1.02와 1.40에 불과합니다. 압도적인 피칭을 해왔는데 오히려 독보적인 원탑이라고 주목받고 있는 장현석에 가려져 있는 숨은 보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색을 칠해놨는데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견은 최고 153km를 찍은 적이 있고 기본적으로 평속은 140km 후반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긴 이닝보다는 짧은 이닝에 집중한다면 평속을 150km 이상으로 끌어올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선발이 아닌 불펜으로 쓴다면 훨씬 더 매력적인 선수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특히 김태견을 이야기할 때 등장하는 비교 대상은 LG의 고우석과 KT의 박영현입니다. 프로에서 불펜으로만 뛰면서 빠른 공을 앞세운 힘의 피칭을 한다는 것이 공통점인데요. 김태견도 이들과 같이 불펜의 즉시 전력감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김태견의 기록에서 눈여겨봐야 된다고 제가 색을 칠해놨다는 부분이 있었죠. 2022년에는 52.2이닝을 던지는 동안에 탈삼진을 73개, 볼렛을 16개, 2023년에는 45이닝을 던지는 동안 탈삼진이 70개, 볼렛이 겨우 5개입니다. 2023년만 보면 9이닝당 볼렛터용이 1.00이고 9이닝당 탈삼진이 14.00입니다. 아주 미친 수준의 볼산비라는 이야기입니다. 고교야구의 스트라이크 존이 태평양 존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존에서 소위 말해서 재구력이 좋다는 선수들 보면 9이닝당 볼렛터용이 2.대 정도를 형성하거든요. 그런데 김태견의 9이닝당 볼렛터용이 1.00입니다. 프로에서의 스트라이크 존이 더 타이트해서 적응에 애를 먹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 정도로 볼렛터용을 하고 있는 중이라면 재구 걱정은 정말 크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2023년 하나이글스베 고교대학 올스타전에서 던진 김태견의 영상 클립입니다. 직구와 슬라이더는 안정감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전체 3번으로 선택할 만한 선수라고 볼 수 있죠. 만약 장현석과 황준석 둘 중 하나 혹은 둘 다 해외 진출하게 되면 상황은 달라지겠지만 이런 변수가 없는 한 롯데는 김태견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으로 방송 마칩니다. 감사합니다.